네 안녕하십니까 강사한 초보자 가이드 오아예입니다. 이제 말 안하셔도 아시겠죠? 전 마라기입니다. 네 저는 희놀듬입니다. 네 이번 오아예는 장군을 들고 나왔습니다. 장군이라고 하면은 병사를 몰고 전투를 하는 영웅 개념이죠. 다양한 등급과 다양한 스탯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이템을 착용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고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의사청을 통해서 나오는 대기하고 있는 장군 후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장군을 고용하면 됩니다. 이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장군 리스트로 변경이 되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은 리셋이 되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군부가 있는데요. 2레벨이 돼야지만 한 명의 장군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벨이 계속 오를수록 2레벨 단위로 추가가 되는데 최대 20레벨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성에 최대 10명의 장군을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군에는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장군은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탁지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센 것이 섭쎄미심, 그 다음에 초출모려, 다음이 구경고험, 마지막으로 천하명장이 있는데요. 각 단계에는 30레벨이 달성했을 때 메뉴에서 해명을 누르게 되면 다음 단계로 등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청에서 장군들을 뽑게 되는데요. 많이 나오는 곳이 미탁지옥인데 낮은 확률로 상위 등급의 장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위 등급의 장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능력치가 좋으니까요. 상위 등급의 장군을 뽑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이 갖고 있는 스탯이 있는데요. 이 스탯에 따라서 장군의 기본 능력치가 변경이 됩니다. 무력의 경우는 장군 개인의 전투력이 증가되고요. 지력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방어력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계략의 성공률도 증가할 수 있고요. 체력의 경우는 장군 혼자의 체력이고요. 견인의 경우에도 역시 장군 혼자만의 방어력입니다. 이처럼 장군 개인의 능력을 상승시켜주는 경우가 있고요. 지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의 전체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스타일대로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자가 있는데요. 보면은 보통 1.11 아니면 0.95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천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무력을 1을 올렸을 때 공격력이 10이 증가된다고 예를 들면은 만약 천자가 0.9다라고 하면은 100%가 아닌 90%의 공격력만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1점대를 넘어서게 되면은 보다 높은 공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장군의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천자가 0점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고용하는데 망설이게 되겠죠. 천부병종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낮은 확률로 볼 수가 있는데요. 유닛이 지정됩니다. 보유에 예를 들어 천부병종이 강남 경비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해당 유닛을 가지고 전투를 할 경우 공격력과 방어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데 그만큼 낮은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구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해고 방법은 장군청에서 장군관리에서 유별면직을 하게 되면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필요 없는 장군의 경우 해고를 통해서 새로운 장군을 뽑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는 육하에서 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